2021년 9월 2일에 4,300원짜리 석류나무 두 개를 샀어요. 그랬는데 뭐 그냥 옥상에서 옥상정원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꽃 피고 알아서 열매 맺었는데 하나는 조금 큰 거 왼쪽 거 하나 하나는 작은 거 두 개 폈어요. 근데 얘를 저는 석류를 선물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먹어본 적은 없어서 먹는 건 아직 익숙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워낙 조그마하니까 그리고 뭐 신석류, 단석류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뭔지도 모르겠어서 일단은 두 나무는 같은 걸로 봐서 그냥 씨앗을 분리해서 지금 심어보려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비닐봉지에 넣었더니 이동하느라고 비닐봉지에 넣었더니 약간 상했나 보네요. 이러지 않았는데 우와 진작 찍을걸. 예뻤는데 이렇게 예뻤는데 얘가 이상하네. 몇이 사이에 다 상했네요. 얘를 갖다가 지금 과즙을 제거하고 씨앗만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석류는 사실 씨앗도 다 먹고 껍질은 잘 말려서 깨끗이 닦아서 차로 머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버리는 게 없대요. 근데 저는 이거는 워낙 작으니까 일단 씨앗을 분리해서 심어보려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 과즙을 다 제거해서 이거를 원래 전 석류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여성에게도 좋고 남자에게는 전립산암 예방도 있고 엄청나게 좋답니다. 지금 어떤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굉장히 좋 테니까 저는 여성에게만 좋은 줄 알았어요. 에스트로겐이 폐경기 여성에서 사라지니까 이렇게 다 제거한 다음에 얘를 심어보면 싹이 나면 좋겠습니다. 심어볼게요. 다 상했는데 이거가 그래도 색깔이 좀 보이네요. 이게 석류잖아요. 이거 과즙을 다 빼고 이 씨앗만 골라서 심어보겠습니다. 물에다 빡빡 씻어서 쇠망에 열심히 해도 결국은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많이 키워도 제가 다 키울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석류나무 산 게 원래 2021년 9월에 두 개 샀고요. 2022년 한 몇 월에 샀는지 걔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그루 샀어요. 그래서 근데 석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하여튼 이거를 열 개만 심어볼게요. 제가 뭐 이거 다 키워도 다 못 자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석류 제가 키운 제가 키웠다기에는 햇빛과 바람과 빗물 또는 수돗물 그것이 키웠죠. 열 개만 심어볼게요. 그리고 그 후에 소식을 전할게요. 감사합니다.